안녕하세요 이위츄 모타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등장인물의 소개 혹은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고자 했을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효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여러가지 방법들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지화면 만드는 방법이 되겠죠. 정지화면 만드는 방법 세가지 저희가 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일단 첫 번째로 예제 영상에서 내가 어느 구간부터 정지화면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지 시작점을 먼저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예제 영상을 보면 이렇게 뭔가 그래프를 보고 있죠. 주인공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뭔가 수익 실현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여기서 정지화면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요. Add Frame Holder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반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앞에 있는 레이어는 재생이 되는 레이어 뒤에 있는 레이어는 전부 다 현지의 시간대, 현재 시간으로 그대로 정지화면으로서 잡혀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재생이 되고 뒤에 레이어는 정지화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지화면이 들어간 이 구간, 이 레이어에서 조금 더 저희가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미지 파일을 하나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래된 종이의 질감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지 파일 저는 꽉 채워놓고 진행할게요. 여기서 이 이미지 파일을 현재 영상에다가 조금 블렌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을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좀 안 맞으니까요. 적절하게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맞춰 놓고요. 종이의 질감, 약간 누리끼리한 오래된 종이의 질감이죠. 이것을 블렌드 모드에서 리니어라이트는 좀 밝죠. 하드라이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라이트로 바꿔줘서 종이의 질감도 질감 나름대로 남겨 놓고요. 뭔가 극적인 상황도 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레이해 보시면 좋아하죠. 좋아하면서 딱 이렇게 멈춰져서 이 종이의 질감도 이렇게 살려지고 있는데 뭔가 좀 밋밋해요. 그죠? 모션을 좀 쥐어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두 개의 레이어를 전부 다 선택을 해서 레스트, 중첩을 잡아주시도록 하시고요. 중첩 잡아준 레이어에다가 간단하게 저희가 모션만 넣어줘도 충분히 살아나는 그런 영상으로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보다는 스케일 필요하겠네요. 스케일하고 로테이션 그래서 좀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서 완성되는 구간 요 시간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션 조금 돌려주도록 할게요. 돌려주고 검정색 배경이 지금 나오니까요. 여기서 사이즈, 스케일 조정을 적절하게 해서 요렇게 하시면 플레이해 보시면 훨씬 더 다이나믹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싹 여기다 직접적으로 뭔가 자막도 깔아주면 좋겠죠. 현재 지금 주인공이 이 주식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거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비트코인 인생 역전 완성 뭐 이런 식으로 자막도 달아주면 훨씬 더 생동감이 느껴지는 자막으로서 영상으로서 연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주 간단한 효과고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효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0분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또 하시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밑에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